본격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변호사님이 워낙에 지금 또 운동하고 또 선거 돌아다니시고 하느라 진짜 바쁘실 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놀라울 정도인데 보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이만큼씩 들고 다녀요. 여러분이 손으로 다 써서 고민정 써서 왔잖아요. 오늘 저희 그래가지고 단수공천에 빛나는 고민정 맞습니다. 딱 적어도 오셨네요. 단수공천에 빛나는 고민정 저희 첫 번째 주제로 고민정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5명의 단수공천자를 발표를 했고요. 1차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기사 제목으로 나오는 사람은 홍익표, 고민정, 김두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좀 관심이 됐던 거는 고민정의 운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정이 패싸움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표현하기에는 이건 패싸움입니다. 패싸움. 고민정하고 임종석이 편을 먹고 그렇죠. 추미애하고 임혁백이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둘이서 패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임혁백이 고민정을 살려줬어요. 고민정을 살려줬다는 말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둘을 갈라놓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고민정은 살리고 임종석을 죽이면서 고민정은 이미 이재명의 숨결을 느꼈기 때문에 숨결을 받았기 때문에 간택을 받았기 때문에 임종석을 버리는 카드로 고민정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지금 누가 호시탐탐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어요. 질질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이연주 또 이연주 준비해놨죠. 이거 적어놨죠. 이연주 지금 이연주가요 지금 중성동 갑의 황태자가 누구였습니까? 임종석이죠. 임종석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임종석 자리가 홍익표가 임종석 자리라고 자기가 비켜주는 거예요. 원래 임종석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학생운동하면서 임종석이 재판되면 못 나가니까 야 니가 대신 와 있어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잠시 임차인으로 있었어요. 임차인으로 임차인으로 있다가 이제 집주인이 와서 나가라 그러니까 홍익표가 집주인이 와서 나가라니까 퇴출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초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초로 가면서 그러면은 다시 집주인이 들어왔어. 근데 집주인이 지금 중성동 갑에 자리를 딱 트니까 갑자기 추미애도 와서 너는 자격 없다. 노영민하고 같이 출마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임혁백도 야 윤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자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종석이는 지금 완전히 지금 뭐랄까 사면초가 상태에서 그 임종석이를 마지막으로 사냥할 이 사냥개가 누구냐? 이현주가 등장을 하는 바로 이현주입니다. 여러분. 야 그래서 지금 조변현 회원님께서 쭉 전반적인 지금 판세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임혁백 같은 경우도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때도 책임져라? 아니 근데 공관위원장이 저 정도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이재명이라는 뒷배가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정대 임종석 두 사람이 편이었고 추미애랑 임혁백 이재명 이런 어떤 친명세력과 엄청난 지금 갈등 중이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거는 고민정의는 살리겠다. 단수공천을 주겠다라는 뜻이니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 이거는 임종석이를 일단 날리고 대신에 고민정의는 취하겠다라는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여기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잡은 것도 다 지금 미끄린 글인 겁니다. 뭐야 경선 붙여주라 임종석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전략공천지역 만든 거야. 그러니까요. 나가라 소리 좀 나가라 우리 이현주 줄란다. 이현주를 주게 되면 이제 정체성이 혼란이 이현주는 보수인과 보수인과 잡화인과 기사들 지금 보수의 여전사라고 나오거든요. 보수의 여전사 그만둔 지가 언제 보수의 여전사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이분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카멜레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색깔이 막 변해 이 사람은 카멜레온이에요. 그렇죠. 민머리 민머리 지금 철새 아닙니까? 그렇죠. 민머리 완전히 민머리 밀어버리죠. 머리를 민머리 철새예요. 머리 밀고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 들어왔었으니까죠. 자유한국당 들어와서 밀었구나. 아니 대머리독소리도 아니고 민머리 철새가 새로운 종자 아닙니까? 민머리 철새 우리 그 민머리 철새 이현주 씨에 대한 또 집중적인 분석을 이따가 또 한번 해보고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도대체 다 관련된 사람 아닙니까? 홍인표도 보세요. 홍인표도 자기가 임종석 준다고 비껴놓고 지금 자기는 단수공정 받아먹고 그렇죠. 도민정도 받아먹고 그러니까 지금 갈 곳은 임종석 임종석은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이 지켜줘야 돼요. 문재인이 지켜줘야 되는데 문재인이 손을 놔버리는 거죠. 임종석만 버리면 이제 이재명하고 뭔가 사이가 좋아지니까 아니 근데 문재인이가 최근에도 좀 이상한 행보를 보였던 게 이게 이제 뭐 노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는 이제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샤바샤바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풍치고 밥을 먹었죠. 풍치고 밥을 먹고 이제 향만 꼬시면 된다고 하시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국을 만났단 말입니다. 조국을 만나가지고 문재인이가 응원을 해주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신당까지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임종석 아니 조국이 방문하기 전에 조국이 아니 그 조국의 그 뭡니까 비판했었던 여자 누구죠? 누구야? 소설가 아 봉지영 어 봉지영 봉지영의 책을 또 문재인이가 홍보해주는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약간 이혼주식에 지금 행동을 그러니깐요. 여수인지 자판지 친명인지 친문인지 친문인지 알 수 없는 문재인의 행동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과연 지금 조국의 편을 완벽하게 들어준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고 임종석이랑 선을 긋는다라는 게 사실 문재인 입장에서는 고민정을 선택한 것도 이재명이가 고민정이야 사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기회주의자니까 그랬다 쳐도 임종석이라는 그 존재감이 있잖아요. 친문의 어떤 대표라고 하는 친문의 거의 대명사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임종석을 과연 문재인이가 버릴까라는 것도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586 청산 이슈도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친문 청산 이슈도 갖고 올 수 있고 동시에 두 개를 꼭 먹고 알먹는 카드죠. 임종석을 친다라는 게 임종석을 치면 문재인도 치겠네요. 아니 문재인은 이제 어떻게든 고민정하고 이런 나머지 떨거지들을 좀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문재인은 살아남겠죠. 하나만 죽이는 거예요. 얘만 데려가고 우리 다 살려줘. 그러니까 이게 포로 너 얘만 데려가. 임종석만 죽이고 우리 다 살려줘.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행동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게 이재명같이 진짜 더 약속바른 인간한테 그게 통할까요? 네 통합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해서 친문 세력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임종석이 문제지 친문하고는 잘 지낸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임종석과 친문을 또 갈라놓기 편가르기를 해버리는 거죠. 아주 고난이도의 전술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이재명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586 청산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을 지금 겨냥한 거죠. 임종석을 통해서 해내는 척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임종석 날리면 두 가지를 다 얻는다니까요. 586 청산도 하고 친문에 어떤 그런 것도 갖고 오고 네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찍소리 못하게 홍인표 고민정은 딱 양 사이드로 단수공철이 다 줘버렸고 임종석이가 지금 붙들고 사정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서운데요. 임종석 고립 작전에 성공한 거죠. 아니 이게 지금 그럼 임종석 갈 데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임종석 어디로 가죠? 왜냐하면 임종석 조국은 지금 청와대 송철호 하명수사사건 때문에 재기수사를 받아야 될 두 명 이름이 올라갔죠. 그렇죠. 다시 수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범이죠. 그러니까 합당해야죠. 같이 가야죠. 나중에 소명길이랑도 같이 합당하고 아니면 조국도 이제 구속될 거고 그다음에 임종석도 지금 재기수사로 구속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을 받아줄 것은 지금 조국신당 맡겼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 조국신당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국신당을 응원해주면서 임종석한테 야 조국신당으로 가. 그럼 내가 응원해줄게. 이러고 누구를 붙이냐. 정말 투사를 하나 붙였습니다. 이성윤 붙여줄게요. 이성윤. 아 이성윤. 이성윤 출마 선언했습니다. 맞죠. 이성윤 출마 선언했습니다. 전주의뢰 나갑니다. 잘 보십시오. 내 이성윤 나온다고 했죠. 검사 신분 유지하면서 나온다고 했죠. 이성윤이가 조국신당에 붙을 겁니다. 조국신당이 그러면 진짜 이성윤 조국 임종석 그렇죠. 그럼 이거 좀 당명이 벌써부터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약간 뭐 구속신당이나 구속신당 뭐가 돼야 되지. 구치소신당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설 딱 지난 직후부터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결국에 고민정은 취하고 임종석은 날리는 이런 지금 모양새가 완벽하게 좀 그려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스트라다무스 예언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이재명의 그림이 아니다. 이재명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진상의 그림입니다. 정진상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모든 공천에 정진상이 옥중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아닙니다. 지금 원래는 이재명이 구속되고 나서 옥중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불구속 정진상은 구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공천 논의를 같이 하다가 한 명이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공천을 같이 논의하고 정진상을 통해서 모든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 폭로 나왔죠. 이번에 민 누구 의원 폭로 나왔죠. 폭로 나온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문학진 문학진 전 문학진 전 의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정진상이 공천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 비선실세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선실세 문학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전화와서 형이 형이 지지도가 10%밖에 안 나왔는데 나머지 후보 30% 20% 차이 나서 형 컷오프해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문 근거가 있는 자료를 대고 이야기를 해라. 하면서 근거 없는 자료에 대해서 문학진 전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실세 비선실세들이 움직이면서 이 전체 공천을 관여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저는 정진상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그렇죠. 사실 생각해봤었을 때 비선실세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컷오프 됐으니까 죽자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민주당의 공천은요. 이재명의 텔레 공천 텔레 시스템 공천 이재명의 전화 시스템 공천 형님 나오지 마세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전화 때리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 대장동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김용 정진상한테 전화 때렸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야 한동훈 장관 이야기했잖아요. 누네들은 대장동 작업하듯이 공천 작업하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비선들이 움직여서 민주당의 공천에 적극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핵심이 당연히 정진상이고 정진상 빼고는 없죠. 정진상은 끝까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진상이 끝까지 이협해서 의리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진상은. 지금 안 그래도 정진상 얘기해 주셔가지고 김인섭 같은 경우도 구속됐고 김만배 같은 경우는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실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인데 김만배는 왜 법정 구속이 안 되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의장하고 같이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도저히 우려가 없어요. 말같이다는 소리하고 있네. 울고 보니까 성남시 의장은 진작에 구속이 됐었는데 김만배만 구속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김인섭이 구속이 됐으면 김만배도 똑같이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혐의가 사실상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뭐 사건이 나면 백현동 대장동 구분하십니까? 구별해요 지금? 일각에서는 그래서 김만배가 이렇게 구속은 안 됐지만 실형 선고가 나오고 김인섭도 구속이 되니까 이재명의 방탄 이런 게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변호사님 얘기하시기에는 뭔 소리냐 차라리 사실상 그냥 정진상이가 지금 옥중에서 공천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야영역을 행사하고 있다. 비선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한동훈 진짜 진짜는요 정진상이에요. 이재명의 진짜 오른팔은 정진상이에요. 유동규도 아니었고요. 김용도 아니었습니다. 정진상입니다. 딱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런 얘기 했네요. 이재명 당 공천을 대장동 다루듯이 한다. 그거는 정치가 아니다. 대장동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진짜 그러네. 전화 한 통하고 비선실세 같은 전화 한 통해서 나오지 말아 못 나오는 거고 전화로 다 한다니까 이게 무슨 놈의 시스템 공천이에요. 전화 시스템 공천이지. 그렇죠. 전화 시스템 공천으로 결국에 임종석이는 지금 나가리가 되는 나가리가 돼요. 그래서 과연 임종석이가 이렇게 끝날지 아니면 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국의 신당에 합류를 해서 이성윤이랑 같이 또 이제 망조를 또 만들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죠. 데스 전화 있잖아요. 당신은 범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범인인 거예요. 전화 받으면 이재명 전화 받으면 범인 되는 거고 이재명 전화 받으면 범인 되는 겁니다. 이경도 범인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가 대리기사 결국에 포기했죠. 당연하죠.